안녕하세요. 편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백종선 작가님의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미니소설 준비했습니다. 현재 백종선 작가님은 청소년 문학 경장편을 창작 중이시며 주로 각박한 현대사회 소통 부재, 사회병리학적인 주제로 상담 심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녀의 새끼손가락에 실린 26편의 미니소설은 젊은 날의 일기수첩에 픽션을 가미해서요 창작하신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을 겪으면서 방콕하고 계신 온라인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이렇게 작품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 표사를 써주신 숭실대 국어국문학과 조규익 교수님 말씀을 인용하면 이 소설집에는 다함없는 모성애, 돌틈새 노란 꽃 같은 사랑, 낭만적 에로스의 유혹, 순진무구한 호기심, 동화적 알레고리로 감싸하는 세상의 그늘, 생명과 사랑에 대한 갈구로 가득하다. 백종선 작가는 왜 슬프도록 짧은 가을 햇살처럼 인생과 세상을 노래하려 했을까? 시처럼, 자먼처럼 그녀의 절제된 말들은 우리 모두의 무댄 가슴을 녹인다. 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낭독해 드릴 두 편의 작품 중에 그 첫 번째, 맞선의 추억,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선의 추억 아파트는 마련해 두었으니 직장하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별장을 살 겁니다. 정원수도 심고 포도밭도 만들 겁니다. 은선 씨가 책 읽는 걸 좋아한다니, 별장의 서재도 꾸며주고 싶습니다. 그녀와 맞선을 보고 돌아와, 진국이 사모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앉은 자리에서 포도 방관을 다 먹었다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도 마음에 든다고, 진국의 입이 귓가에 걸렸다고도 했다. 관사 살던 이십 중반 시절, 이북 출신 여장부 스타일의 사모님이 가끔 그녀의 집에 마시로 권했었다. 어느 날 엄청나게 좋은 신랑감을 물고 왔다는 사모님은 그녀의 엄마한테 이런 자리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고는 엄마가 만든 수박 화채를 들이켰다. 그런데 은선이, 너 사귀는 남자랑 왜 헤어진 거가? 판사 아들이라며. 좋은 집안의 둘째겠다. 인물도 훤하다면서? 어느새 소문이 날개를 달았구나. 아, 짜증난다. 어떻게 그걸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굳이 말한다면 인연이 아닌가 보죠. 하면 된다. 남들은 뭐 그런 사소한 일로 헤어지니? 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사소한 일 맞기는 하다.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푸릇한 시절, 미모사 입처럼 건드리기만 해도 몸이 오므라드는 예민한 감성을 가진 여자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은선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세히 말해봐요. 신랑감에 대해서 은선 엄마가 체근한다. 중매쟁이가 몰고 온 신랑감치고, 똑똑하지 않은 남자 없고, 신부감치고, 참하지 않은 여자 없다. 은선은 별반 기대 없이 창 너머 구름 두둥실 떠가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 고대 출신, 대한항공기계실에 근무하는 항공엔지니어, 나이는 스물여덟, 아들 셋 중 막내 아들. 막내를 늦게 봐서 그렇지 부모님은 수명 누릴 만큼 누리고 돌아가셨다. 아들 셋 중 큰아들은 의사, 둘째 아들은 사업가. 둘 다 자리 잡고 잘 사는 인재들. 물려받은 유산도 있고, 막내가 결혼만 한다면 두 형이 선물한다고 집도 이미 준비한 상태라고 사모님 입에 나팔을 매달았다. 그럼 서둘러 나를 잡아봐요. 은선이 결혼시키고 은영이도 곧 보내야 하니까. 엄마는 사위감으로 따놓은 당상인 듯 입이 귓가에 걸렸다. 근데 신랑감이 키는 얼마나 되나? 은선이가 아버지 닮은 늘씬한 남자를 좋아해 그른지 작은 남자는 싫다고 까타를 부리니 말이에요. 키는 뭐 보통은 되지. 성품도 인물도 진국이고. 사모님 목소리에 톤이 낮아졌다. 키가 보통이라는 거 보니 작겠구나. 성품이 진국이면 몰라도 인물도 진국이라니. 대강 알만했다. 애초에 맞선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니 그녀는 그냥 심드렁에 있었다. 야야, 키 커서 좋을 건 뭐 있나? 버스 타면 허리 못 펴고 고개 댕강 수구리지. 죽을 때 또 관감만 많이 들지. 심드렁에 있던 은선은 사모님 말에 그만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사모님, 근데 제가 왜 그 자리에 꼭 어울린다는 거죠? 맞선은 안 볼 거지만 이유는 알고 싶어요. 은선이 말했다. 그거야, 넌 맨날 책만 붙들고 살고 살림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그 자리 가면 은선이 너 팔자 피는 거다. 막내 아들과 맞딸은 예로부터 궁합이 좋다는 말 모르나? 그리고 이 신랑감은 말이다. 어려서부터 나하고는 이웃 사촌이 20년이다. 남자가 예의바르고 정직하고 진국이다. 게다가 신우 하나 없지. 신경 써야 할 시부모님 안 계시지. 그런 자리가 또 어디 있겠나? 말 끝에 사모님은 은선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어쩜 손이 이리 그림같이 예쁘겠노?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선의 표정에 화색이 돌지 않자 사모님이 한 발 양보다 맞선 본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한 번 봐보기만 해라. 정말 아까운 신랑감이야. 아직도 사귀던 남자 못 잊어 그러는 거 아니가? 재차 확인하는 사모님 말씀에 은선의 눈가에 숨은 그늘이 어렸다. 사모님이 돌아가고 나서 다음 주 토요일 맞선 날짜가 잡혔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 그냥 인간탐구 차원에서 만나보자고 마음을 결정하고 나니 편안해졌다. 수원에 있는 삼풍농원 포도밭이다. 무공의 포도알이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밭 정원에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찻집보다는 포도밭이라 낭만적인 분위기다. 오후에 나른한 햇살에 아랄이 맑은 보석빛 포도알들 초록 지붕 아래 머리를 묶고 신비스럽게 아롱지는 보랏꽃 항아리를 보고 있으니 입안에 단물이 고인다. 포도 반관을 시켜놓고 포도밭 이랑에서 베어나오는 달콤한 포도향에 취해 있었다. 키는 어림잡아 165 정도 될까? 굽 있는 구두시는 그녀보다 약간 클 정도였으니까 그는 별 말이 없이 수줍은 듯 웃기만 하다가 포도를 좋아한다면서요? 했다. 사모님 입김이 많이 들어갔나 보다. 포도를 하도 잘 먹어 은선의 별명이 포도귀신이었으니까. 인상이 참 좋습니다. 어디서 만나본 적 있는 것처럼 낯설지가 않아요. 사모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상상했던 대로 제 이상형입니다. 라고 말한 이후 그는 입을 다물었다. 은선은 그냥 웃고만 있었다. 머리에 거미줄이 쳐진다. 거미줄 사이로 새가 날아다닌다. 어쩌지? 성실한 인상이고 성실한 인상이고 사모님 말씀대로 진국이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녀한테 이상형은 아니었다. 처음 봐서 어떻게 알겠니 세 번은 만나야 한다는 사모님 말에 대답은 했었지만 세 번 만나도 여전히 끌리지는 않았다. 항공 엔지니어면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생명과 직방이니까요. 그 일 마음에 드세요? 그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일 뿐이다. 아, 뭐야? 핑퐁 게임이 영 재미없고 늘어져 있다. 수원은 참 살기 좋은 도시예요. 비행장 소음만 아니라면 나의석이 거닐었던 서호 호수도 좋고요. 그녀가 말했다. 상대가 말이 없으니 은선이 수다를 떠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나의석이라면 근대 신녀성 예술가 말인가요? 그녀도 수원 태생이군요. 서호에 언제 한 번 같이 가볼까요? 라고는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너무 인간적인 나는 여자이기 전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그녀에 대해 말해주기를 기대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욕심이고 편견일 수도 있다. 관심사가 다르면 상식이라도 이치기 마련인 것들이 얼마나 널려있는데 말이야. 그렇다고 말 많은 남자를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설명하자면 유쾌한 카리스마 그런 맛이 느껴지는 남자라면 분명 끌렸을 거란 말이지. 무슨 운동 좋아하세요? 그는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고 주말에 주말에 동네 산책하는 게 전부라고 했다. 답답한 느낌이 왔다. 술도 맥주 한 잔 정도밖에 못한다고 했다. 담배도 안 피운다고 했다. 참으로 모범적이고 성실한 남자임에 틀림없는데 답답한 느낌이 왔다. 3시쯤 만났는데 그럭저럭 4시 반이 되었다. 그가 시계를 보더니 가까운 음식점 찾아 이른 저녁이나 먹자고 했다. 누군가 그랬다. 맞선 보는 날 밥을 먹으면 깨진다고.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포도원 근처 이브 가든에서 오리 주물럭을 맛있게 먹었다. 고기를 뒤집는 그의 손놀림이 꽤 익숙해 보인다. 적당히 버무려진 고기를 집게로 집어 은선의 앞접시에 놓아주며 웃음까지 덤으로 얹어주었다. 음식을 참 맛있게 드시네요. 말하면서 그는 자주 눈을 깜빡거렸다. 포도원 포도원에서 대화할 때도 자주 눈을 깜빡거린다고 느꼈는데 무슨 신경증이 있나 은서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처음 봐서 어떻게 알겠니 몇 번만 더 만나보라마 사모님 최근에 약속한 대로 가을을 맞아 두 번을 더 만났지만 여전히 끌리지 않았다. 야야 은선아 그 신랑 감은 건강한 남자라니까 그런다. 눈을 자주 깜빡거렸다면 아마 여자 앞에서 너무 긴장해서 순진해서 그런 것일게야. 그 나이 되도록 연애에 한눈팔지 않고 오직 성실하게 살아온 남자라는 걸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끌리지 않았다.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한들 끌리지 않는 걸 어쩌란 말인가. 연애의 맛을 모르고 스물여덟을 살아왔다는 것이 그녀에게 그렇게 우러를 정도의 가치는 아니었다. 연애의 맛을 알고도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잘 노는 남자가 좋았으니까. 별장 정원수 보석빛 포도알 줄줄이 매달린 포도밭 영혼의 나들이용 서재가 안락과 고난 사이를 넘나들었다. 대한항공 기계실 엔지니어는 세 번의 만남 이후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중매를 선 사모님이 발이 닳도록 우리 집을 마시러 오면서 그 신랑감이 은선이 아니면 장가를 안 가겠다고 했다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하셨다. 엄마는 애가 타서 입술에 거스러미가 잃었다. 제 복을 제가 걷어차는 년 엄마랑 사모님의 표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문고리 잡도록 진국으로부터 연락이 없었다. 마음이 정리된 모양이라고 은선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쯤 되니 엄마도 포기했는지 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못한다는데 저녀는 뭘 믿고 최고집만 부리는지 모르겠어 하며 혀를 찼다. 양력 설을 며칠 앞두고 은선이 집에 없는 날 진국이 고급 양주에 온갖 과일 꽃다발에 연합장 얹어 딸기 케이크를 사들고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간다는 나무 없다는 말을 진리처럼 믿은 걸까 큰 딸과 인연이 다시 이어지려나 한 줄기 희망을 보았던 엄마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지만 엄마의 기대는 물 건너 갔다. 운명처럼 은선은 다음에 겨울 광란의 빗줄기 속에 만난 그녀의 마지막 남자와 서울 YMCA에서 조철한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여행도 없이 그린파크에서 하루 묵고 다음날 강릉 비행기로 동해로 내려가 전통 혼례를 치르고 꿈속 인양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라는 말이 내려오는 최전방에 신혼의 뿌리를 내렸다. 첫 아들 돌잔치를 원통에서 군인 가족들과 조촐히 지내고 다음날 친정에 왔을 때 그날 그녀한테 중매를 물고 왔었던 그 사모님과 또 마주쳤다. 아들이 참 연근게 잘생겼구먼. 그래 재미있냐? 백마탄 신랑감 마다하고 택한 남자랑 재밌냔 말이다. 뭐 재미있겠지. 결혼식에 보니 영화 배우처럼 잘나긴 했더러만 평생 얼굴 뜯어먹고 살기냐? 사모님은 여전히 그녀한테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는 듯 했다. 덧붙이는 말씀이 진지해서 조금 심란했다. 내가 소개한 신랑감이 은선이 너를 얼마나 마음에 두었는지 아나? 그 처녀 결혼해서 잘 사느냐고 지금도 가끔 안부를 묻더라. 누군가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존재라는 게 깊었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남자의 마음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하지만 왠지 미안하고 죄 지은 것 같고 조금은 슬픈 감정이 묻어났다. 그 남자 포도밭 이랑을 바라보며 은선과의 미래를 꿈꿨을 그 남자 지금 이름은 잊었지만 가끔 수줍은 듯 파르르 눈꺼풀을 떨던 첫 맞선을 본 남자 무남동려 외동딸을 반려자로 맞았다는 소식을 바람편에 들었다. 그 남자 어느 하늘 아래 잘 살고 있을까 대한항공 기계실을 나와 모 대학 항공기계학 교수가 되었다는 소식도 바람편에 들려왔다. 그녀하고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맞선 보고 세 번 만난 게 전부인데 그녀를 그토록 기억하고 있었다니 엄마도 사모님도 하늘나라 간 지금 가끔 그 남자가 생각이 난다. 네 이 글을 낭독하기 이전에 백종선 작가님과 잠깐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글을 쓰실 때 70%는 사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덧붙이셨답니다. 그 첫 번째 맞선 본 남자와 결혼했다면 지금의 팔자는 아닐 거라고요. 네, 백종선 작가님의 맞선의 추억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작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 정말 엄마 맞는 거야? 잠자리 날개옷도 없었다. 보드로운 융단 같은 녹색 카펫도 영롱한 보석 반지도 물론 없었다. 소박한 커플링 하나 달랑 낀 채 엄마의 이마 위에 주름 하나 더 얹어놓고는 나 위에 어떤 여자도 그에게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구세주 컴플렉스에 빠져 대책 없는 사랑을 노래하다가 강원도 어느 산골 최전방 원통 이라는 곳에 우리의 신원 보금자리는 마련되었다. 홀로 된 시아버지와 한방 쓰는 며느리가 한숨 짓는 바로 옆방에서 나는 신원일기를 쓰는 즐거움으로 살았다. 고생이라는 게 뭔지 알았다면 아마 그런 신원 속을 걸어 들어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비교적 안원하게 가슴에 그다지 맺힌 한없이 외로운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재미로 살아온 내게 고뇌가 있었다면 일찍이 내 곁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가버린 친구들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것 그것을 가까이 곁에 두고 사색하며 때로는 몽상하면서 내면의 깊은 우물 속으로 빠져드는 일이었다. 깊은 우물 속에 빠져서 바라본 하늘은 우물 안 동그란 테두리만큼의 하늘이었다. 그 하늘 안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나타낸 남자와 나는 신혼살림을 차렸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라는 말이 내려오는 그곳 원통의 ROTC 장교였던 그를 따라 최전방에서 첫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의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을 감수한 후에야 우리 생명의 분신을 품에 안게 되었다. 첫 아들이 태어나면서 소설같은 신혼이 시작되었고 우리만의 작은 우주는 그런대로 잘 돌아가고 있었다. 문제는 해산바라지를 해주기 위하여 단칸방이었던 우리의 신혼방에 시어머님이 오시면서 하나 둘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심장이 약했던 시어머니는 그 무거운 육신 아낌없이 손자 사랑에 여념이 없었는데 한밤중이면 늘 헛소리를 하시곤 했다. 어느 날인가 나는 한밤중에 소변이 마려워 잠결에 일어나게 되었다. 살그머니 이불을 들쳐내고 기어나와 부엌으로 통하는 미다지문을 열고 막 발을 내디드려는 순간이었다. 저저 저 년 잡아라 도둑년 잡아라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회개한 소리야 놀람과 동시에 나는 부엌 바닥으로 나둥그러졌다. 시어머님이 악몽을 꾸시다가 꿈속의 언어가 그대로 현실로 튀어나오는 순간이었다. 당신한텐 서방이나 다름없고 올망졸망 매달린 그의 동생들한텐 아비나 다름없다면서 나를 도둑이라 생각했던 걸까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꿈의 언어인들 도둑년 잡으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해결한 외침에 그가 깨어나고 아가도 깨어나서 죽어라 울고 아무튼 아수라장이었다. 잠이 조금만 부족하면 그는 거의 볏집단에 붙은 불이었다. 그가 시커먼 눈썹을 곤두세우고 실하지 못한 어머님을 향해 인상을 찌푸렸다.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지만 그때만 해도 소리 지르는 그가 무서워 심장이 오그라들 지경이었다. 나는 화장실에 다녀와 젖병을 소독한 후에 어둑한 마당가에서 반딧불처럼 반짝이는 그의 담뱃불을 쏘아보며 내 현주소를 점검해본다. 방으로 들어온 나는 아가에게 우유를 먹였다. 난산으로 인하여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후 초유의 사랑마저 주지 못한 채 아들을 그렇게 소저지로 키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 그런지 나는 언제나 첫 아들에게 빚을 진 기분을 떨궈낼 수가 없었다. 그깟 소저지 무슨 영양가가 있다드나 엄마 젖이 최고지 불쌍하기도 하지 엄마 젖도 못 얻어먹고 불만 맺힌 입술이 한자나 튀어나온 시어머님의 넋두리가 나올 때쯤 아가는 새근거리며 잠이 들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르자 나는 몸을 가누게 되었고 우리는 아가의 옹알거리는 소리 들으며 풍요렵지 못했던 신혼생활이 남아 공상맞지 않게 다스리며 나름대로 행복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동해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이었다. 간간이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시어머님은 첫 손자를 포대기에 싸안고 사진관으로 가신다고 숨이 턱에 차올랐다. 어머니 백일이 되면 기념사진 찍으면 되잖아요. 이제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아직은 일러요. 비도 오는데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애원하다시피 했는데도 시어머님은 막무가내로 사진관으로 향하셨다. 너무도 잘생긴 첫 중손자 동해 할머님께 자랑해야 한다며 끝내 고집을 부리셨다. 시어머님이 아가가 입고 있던 내리다지 옷에 아래춤을 열고 예쁘고 귀여운 꽃줄을 내놓으면서 함박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사진사는 까만 천을 머리에 뒤집어 썼다. 요리조리 초점을 맞추다가 셔터를 눌렀을 때 폭탄이 터지는 듯 펑 소리가 나고 갑자기 번개가 스치고 지났다. 아가는 예기치 못한 빛의 공격에 놀란 듯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그날 밤 아가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몇 분 간격으로 조용한 밤공기를 흐트러뜨리며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댔다. 이른 새벽이면 군부대에 들어오는 식품을 검사하는 반장이었던 그는 코를 골며 자고 있다가 때 아닌 아가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신경이 곤두섰다. 도대체 왜 아기가 잠을 안자고 오는 거냐며 아가의 머리를 짚어보던 그가 열이 있다며 병원에 가봤느냐고 다그친다. 시어머님은 아가가 자지러질 때마다 배가 고파서 그런다며 그까지 소저지 뭐 먹은 것 같겠느냐고 툴툴 거리셨다. 이상해라 응가했나 우유에 채했나 몰라 나는 어쩌지 못하고 애꿎은 아가의 기저귀만 갈아채웠다. 당신 정말 엄마 맞는 거야? 엄마라면 당연히 애가 왜 우는지 알아야 할 거 아냐. 그가 천장에 들썩이도록 소리를 질러댔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시어머님은 우위병을 들고 슬그머니 부엉문을 열고 나가셨다. 몰라 모른단 말이야 엄마를 해봤어야 알지 누군 엄마가 되고 싶어 된 줄 알아? 신경이 날카로워져 악을 쓰고 보니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황당한 말이기도 했다. 그의 시커먼 눈썹이 꿈틀했다. 시커먼 눈썹이 꿈틀하면 그건 위험신호다. 아마 아가가 사진 찍히다가 놀랬나 봐. 아기가 놀래도 열이 날 수 있는 거잖아. 뭐라 그런 거야 지금? 다시 한 번 말해봐. 지금 제정신이야? 이제는 눈썹뿐이 아니고 눈알까지 꿈틀하는 거였다. 비상사태다. 그래도 별 수 없다. 어머님이 말이야 동해에 가서 할머님한테 자랑하고 싶다고 아무리 말려도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부엉문을 열어져 진 그가 어머니를 향하여 왜 그렇게 덤벙거리 신으냐고 불만이 묻은 목소리로 흥분하는 거였다. 서운한 마음에 밤새 잠 못 이루는 시어머님을 본 나는 가시 입을 들춰내고 부엌으로 나가 꿀 한 대접 탄해와서는 죄인처럼 고개 숙여 앉았다. 어머니 꿀 드시고 속 푸세요. 그런데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머니 마들 맞아요? 목구멍으로 새어나오지 못한 말 한마디 꿀꺽 삼긴 채 원통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다. 네, 이렇게 백종선 작가님의 미니 소설집에서 오늘 두 편의 소설을 낭독해드렸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다음에 또 세 번째 데이트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